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주식선생 한선생 인사드립니다 TDS팜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이 종목 최근에 신규로 상장한 종목이에요 신규로 상장했고 최근 우리 상장 직후 바로 따따상까지 급등을 하면서 우리 상한가 급등을 했는데 우리 공목과 대비해서는 4배에 달하는 급등 바로 300% 대박 수익을 남겨준 종목이죠 자 그리고 지금 조정이 나왔고 다시 주가는 반등을 시도하는 구간인데 자 우리 이 구간 우리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주가는 여기에서 급등 반등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가 요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우리 이 구간 저점을 지지하는게 상당히 중요하고 흔히 3음봉 패턴으로 우리 바라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오늘 3음봉에서 양봉으로 돌려세우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와 같은 패턴을 그렸던 종목을 살펴본다면 자 우리 삐아라는 종목이 있어요 삐아 삐아가 신규 상장을 하면서 급등을 했을 당시인데 자 보세요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은봉이 하나 둘 세 개가 나왔고 우리 은봉 이 저점 라인을 지켜내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바로 우리 이렇게 삐음봉 이후에는 주가가 반등 나올 수 있는 원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 더 볼까요 우리 그리드 위즈 그리드 위즈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 삐일제가 되는 날 양봉이 솟은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은 엔젤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도 상장 당일날 급등하고 누르고 결국은 뭐였다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되는 날 삐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우리 급등이 나오는 패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TDS 팜 다시 한번 우리 지금 은봉이 하나 둘 세 개 은봉에서 양봉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 자 게다가 우리 분봉상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주가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안 빠집니다 자 우리 주가 저점 라인을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급등하기 위한 자리가 잡혔어요 정확하게 이 구간 자리가 만들어졌다 우리 분명히 급등 나옵니다 오후에 급등을 하거나 내일 아마도 불기둥 하나 솟는다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우리가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결국은 우리 대응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매수가 가능한 대응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우리 왜 이와 같은 3음봉 패턴이 나온다 자 우리 은봉 은봉 양봉으로 돌아서는 이와 같은 패턴들 자 우리 주식 우리 주식 시장은 3일 약정이에요 3일 약정 3일 약정이라고 하면은 우리 월요일날에 주식을 매도하면은 수요일 수요일날에 현금화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첫날부터 우리 급등을 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뭐 단타 천국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터졌어요 자 우리 상장 당일날 물량은 130억인데 거래대금은 보이죠 1.2조 말도 안되는 초단타 거래가 득실거렸던 날이었어요 그만큼 우리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핫한 이슈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보시면은 해전율이라는 게 있죠 해전율은 뭐다 거래량을 상장 조지소로 나눈 값 그만큼 해전율이 클수록 이 손받김이 강하게 일어났다 결국은 손받김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상한가까지 직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이와 같은 큰 금액 130억에 불과한데 1조 2천억 그만큼 너나 할 것 없이 세력들이 존재하는 종목이다라고 우리는 유치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유통 주식수가 우리 공모가가 13,000원 13,000원에서 우리 따다볼 우리 300% 39,000원으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자 그리고 이 종목은 상장 직후에 지금 유통 가능 주식수가 23% 141만 주 정도가 지금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131만 주 이미 시장에서는 그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보세요 자 우리 상장 첫날부터 말도 안 되는 거래량 3,000만 주 그리고 1,450만 주 330만 주 결국은 이미 아까도 말씀드린 손받김이 돌고 돌고 충분히 손받김이 이루어진 상황인데도 우리 첫날에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통해 있고 결국 강한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주가 이대로 안 끝나고 올라갈 거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와 같은 3음봉 패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와 같은 3음봉은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첫날에 우리 급등할 때 쫓아왔던 사람들 세력들 또는 개인 투자자들 자 우리 첫날에 급등을 했다가 다음날에 꼬꾸라지고 또 올라가고 이렇게 변동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우리 이와 같은 종목은 단기 단타가 성행을 해요 단기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흔히 레버리지 투자를 많이 해요 레버리지라고 하면은 미수하고 신용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수하고 신용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 주가가 이렇게 하락할 때는 미수는 3일 이상을 보유를 못해요 신용 같은 경우 주가가 하락하면 역시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이렇게 매도가 나오는 순간이 보통은 이 3일 많게는 5일 전후해서 물량이 나와주면서 우리 이렇게 단기로 들어온 단타성 물량들이 결국은 물량이 초래되는 바로 이 매물이 소화가 되는 악성 매물이라고 해요 악성 매물 단기 단타로 들어왔던 악성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3일 정도면 단타성 물량들은 소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3일째가 되는 날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아이고 지금 보세요 말씀드리는 순간에 결국 우리 이와 같이 급등하잖아요 급등 이렇게 급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 구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제가 대응 이렇게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우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자도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자 우리 이와 같은 전략으로 바라봤던 종목도 우리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우리 최근에 이렇게 실시간 전략을 드렸던 종목 가운데서 자 보세요 우리 이 종목 우리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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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 다시 조정이 나오면서 윗고리 윗고리가 계속 달리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온 거예요 급등했다 내려오고 급등했다 내려오고 이와 같은 종목들도 제가 대응을 통해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이 대응 대응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주가는 하락인데 결국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이 구간 하한가에서 급등했다가 내려왔는데 이날도 20% 이상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렸어요 수익라는 대응책 이와 같은 대응 전략 함께 드렸는데 우리 지금 TDS팜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우리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면서 자 영상 찍는 동안에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계속 전략을 드렸듯이 지금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이렇게 VI가 발독이 되었어요 충분히 급등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순간들을 지금처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셀리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셀리드 지난 21일날 이날에도 제가 여러분들 지금처럼 라이브 전략을 통해서 전략을 드렸는데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그날의 전략인데 우리 셀리드 종목이에요 셀리드가 우리 이날 하한가 하한가 들락날락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실시간 전략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다 함께 전략을 드렸어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의 전략 현재 하한가가 계속해서 풀렸다 들어갔다 하는 흐름인데 자 우리 하한가 지금 풀렸습니다 다시 우리 하한가 이 가격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왜? 우리 하한가에 들어갈 이유가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나 지금 급등 랠리가 나왔던 종목은 기회다 여러분들 이 기회 하한가에 매수 가능하고 바로 지금 급등이 나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우리 단타로 봐야 된다라는 거 우리 지난번 여기에 자 보세요 분명히 우리 하한가 들락날락 풀리는 순간 여러분들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여러분께 대응책을 알려드렸고 다만 단기로 보세요 라고 했어요 단기 그리고 급등할 때 매도 매도의 전략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거 매도 전략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상황인데 거래가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이 구간 충분히 바로 25%에 달하는 큰 수익이다 우리 전략 매도 아시겠죠? 전략 매도 수익 실현 다시 할게요 아시겠죠? 우리 자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급등 나와주면서 우리 지금 VI 발동이에요 VI 발동 이 순간 우리 여기에서 매도하자라고 거래될 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하한가 풀릴 때 매수해서 지금 이 순간 9시 13분 우리 10분 정도가 소요가 됐어요 10분 동안에 우리 여기 하한가 만원 라인에서 우리 12,370원 순식간에 23%, 25%의 수익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자 순식간에 23%, 25%의 수익이 10분 동안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대응체의 대응 전략을 드렸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다 함께 참여가 가능해요 여기 있는 상단의 번호로 50737491 이쪽으로 TD, TDS팜이잖아요 TD라고 대응, TD 대응 간단하게 여러분들 T, T 대응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T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이렇게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 라이브 전략 라이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참여가 가능한데 우리 실시간 전략 참여하실 분들은 T 라이브라고 T 라이브 T 실시간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지금처럼 우리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라이브 대응을 할 수 있게 전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장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바쁘신 분들, 업무 때문에 또는 해이 때문에 또는 여러가지 시간 타이밍이 맞지 않거나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 문자로도 제가 전략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당연히 알려드리면서 아까처럼 T, T 대응 T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결국 우리 이렇게 하루에도 주가는 급락을 했지만 수익 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이 구간에 큰 수익 여기에서도 수익 여기에서도 자 우리 이렇게 3번 넘게 주가는 빠져도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한 번만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와 같은 대응이 중요하다 우리 TDS 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어요 계속 올라간다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우리 35,000원에서 시작했던 게 지금 38,000원 약 10% 가까이 지금 방송 도중에 계속 올라가네요 8% 지금 올라왔어요 8% 여기에서 벌써 지금 8%가 올라간다 이와 같은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대응 여러분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순간에 매수를 왜 해야 되는가 왜 그죠 알아야죠 왜 알아야 되는가 매도는 또 왜 해야 되는가 우리 이와 같은 전략들 매수 매도에 대한 대응 함께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상단에 번호로 5073-7491-T T대응이라고 남겨주세요 T대응 TDS 팜 T대응 T실시간이라고 T라이브 지금처럼 우리 라이브 전략 함께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매도는 아니다 매도 시에 다 대응책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빠르게 수익 날 수 있는 전략을 드리면서 우리 이벤트 월급 프로젝트가 실시가 됩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은 월급 프로젝트가 뭔가 요거 상세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월급 프로젝트가 실시가 돼요 월급 우리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처럼 매달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자 우리 1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다 100만원으로 우리 월급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재능 기부예요 이 재능 기부란 제가 정확하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와 같은 전략을 드립니다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 수익이라는 게 발색이 되고 이 수익은 차곡차곡 쌓여서 월급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도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좋아요 한번씩 구독 한번씩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상단에 있는 번호로 5073에 7491로 숫자 88번 또는 월급이라고 보내주세요 88번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문자 이렇게 다 보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드리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던 결과물 자 우리 계속해서 여기 결과물이 나오는데 우리 8월 달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휴마시스 렙지노믹스 우리 100% 이상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50% 정도가 나와 있고 이와 같은 종목들 우리 다 8월에 진행이 됐어요 8월 초부터 제가 코로나 관련 주 잡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방송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100만원 100만원 가지고 우리 41%면 41만원입니다 57%면 57만원 12%면 12만원 이와 같은 수익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월급 수익이 정립이 되는 건데 자 우리 285% 그죠? 그러면 285만원이 지금 정립이 되었고 더 지금 추가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어요 여기 작성을 안해서 그런 거지 자 우리 더 많이 작성 지난 7월 달은 432%였고 우리 6월 달 6월 달은 상당히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500%가 넘었어요 500% 100만원으로 우리 521만원의 수익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었다면 우리 천만원 이상의 수익이다 그리고 500만원이라면 2500만원 이상의 수익이 우리는 가능하다 이와 같은 금액 2500, 천만원, 500만원 이렇게 월급을 만들 수 있다 제2의 월급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월급을 가지고 있고 월급 그리고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주식을 통해서도 월급 그래서 제2의 월급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숫자로 88번 자 이 숫자 88, 숫자 8을 옆으로 눕히면 바로 이게 뭐죠? 무한대 무한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은 저의 마음 88번 아시겠죠? 또는 월급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5073-7491로 월급 88번 남겨주시면 우리 월급 프로젝트에 여러분들 가능하다라고 말씀 전해드리면서 자 우리 이러는 동안에도 TDS 펌은 계속해서 올라가죠 제가 분명히 이대로 안 끝난다 걱정 마셔라 더 갈 거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대응이에요 대응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 20% 수익이 나는 사람 또는 마이러스 10% 손실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분명히 여기에서 팔았으면 5%로 끝날 거 지금 팔면 10% 수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100% 나는 대응 이와 같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다 여러분들께 대응 전략을 드리면서 우리 셀리드 보세요 셀리드 셀리드 우리 주가는 급나 셀리드 하락을 했지만 이러한 구간에서도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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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구간이 있다 이것이 바로 대응의 영역이다 우리 TDS 팜 정확하게 지금 급등이 나와주면서 10% 이상이에요 그죠? 우리 아까 8%도 봤잖아요 벌써 더 올라간다 저는 분명히 이대로 안 끝나고 더 갈 거다라고 했죠 더 갑니다 우리 대응 이렇게 함께 전략을 드려요 매도시에 다 알려드린다라고 했죠 우리 대응책 T 대응이라고 남기셔서 우리 5% 수익 날 거 15% 20% 대박 날 수 있는 전략으로 함께 여러분들 함께 함께 해보자 라는 거죠 함께 대응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립니다 T 대응이라고 남겨주시고 또는 지금처럼 실시간 T 실시간이라고 T 라이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월급 프로젝트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88번이라고 월급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변화무쌍해서 너무나도 겁이 난다 겁이 나는 분들 있어요 겁 그죠? 잘 모르면 겁이 나요 그죠? 겁이 날 텐데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대박 날 수 있는 종목도 있다 자 우리 셀리드 종목처럼 올라갈 거 우리 셀리드 셀리드 종목이 우리 얼마죠? 천원 1700원에서 17000원까지 10배나 순식간에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10배 올라갈 거 우리 대왕고래 관련주 대왕고래 5배 10배 먹을 수 있는 종목 우리 대왕고래 관련주도 알려드립니다 자 바로 우리 매집주예요 매집주 자 우리 이와 같은 대왕고래 매집주 자 우리 매집 이후에 5배 10배나 우리 급등이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 대왕고래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 하성벨브 이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여기 저점 5000원에서 지금 3배 올라갔습니다 15000원 3배 그런데 아직도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대왕고래 투자 검토를 하고 있다 아람코 애니 결국은 투자 확정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월 말 8월 말 주간사 2차를 시작하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 일정에 의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 6월달부터 내년 6월달까지 1년 넘도록 우리 장기적인 프로젝트 이와 같은 일정에 의해서 우리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 대왕고래 프로젝트 우리 이미 올라간 하성벨브 이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도 아직까지 이러한 구간에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간 눌림 눌림 구간에 정확하게 우리 대응을 하자 대응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히든 종목 우리 앞으로 매집 히든 종목 여기 3개의 종목이 나와 있어요 3개의 종목 소개 그리고 투자 전략 매수와 매도에 대한 전략들 나와 있고 우리 이걸 자료 보내드려요 5073-7491로 우리 T 히든이라고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간단하게 고래 히든이라고 해도 돼요 고래 대왕고래 히든 남겨주시면 우리 대왕고래 관련 주 3개의 종목 여기 자료집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월급 프로젝트 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했듯이 우리 TDS판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구간 대응을 잘해야 우리 100%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듯이 함께 함께 여러분들과 대응을 해볼게요 TDS팜 다시 한번 T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T라이브 T실시간 전략 히든 종목 히든 그리고 우리 월급 88번 월급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가 이대로 안 끝나고 올라갈 겁니다 기대해 보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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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